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될 텐데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이 큰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빅데이터 분야인데 우리가 일단은 초기의 컴퓨터의 시대 또는 컴퓨터가 대중화된 PC, 컴퓨터만 연결이 돼 있었을 때의 모습과 사물들까지 다 연결됐을 때의 모습은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예전에는 입력을 사람이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사물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수집을. 그러니까 데이터의 속도라든지 실시간성이 훨씬 뛰어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렉시티, 복잡성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해결해야 되는 특징들이 될 거고 이걸 저장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념 중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혼동이 된 것 또는 혼용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사실을 말합니다. 만약에 제 나이가 몇 살이다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죄송한데 30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0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는 사실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석을 하지만 정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사실을 말하지만 정보는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를 근거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주관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관이 들어가서 지식은 기대와 믿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화할 건지, 이 정보를 또 어떻게 지식화할 건지, 또 지식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또는 상식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컴퓨터가 굉장히 오용이 될 수 있고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상 하나의 권력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은 많은 통계치들이 있는데 거의 매년 40% 이상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전보다 데이터의 발전 속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컴퓨터도 그 데이터를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그만큼 또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인류가 생산해내는 지금 데이터의 양이 컴퓨터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알고리즘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링크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또 데이터들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인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화두가 될 겁니다.